그렇죠. 지금 경기,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지금 경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필요했습니다. 문태형, 갈리라가 두 쪽 빠졌습니다. 라틀리프가 전진봄에게, 전진봄이 패스를 선택한, 득점 차도, 득점 인정 만책. 야, 저 두 분 상황에서 패스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, 지금. 득점 인정 만책, 보너스 1 샷을 얻어납니다. 이제 점수는 4점 차, 그리고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 5점으로 벌어집니다. 아, 패스 보세요. 네, 굉장히 잘해줬고, 라틀리프 선수가 오늘 그 골밑 슛을 굉장히 많이 놓쳤는데,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게 득점을 잘해줬습니다. 득점 인정 만책으로 보너스 1 샷을 얻어내는 라틀리프입니다. 전진봄 선수 굉장히 좋아하네요.